한, 둘, 셋! 안녕하세요! 페이소 패밀리! 저는 드림의 제노! 아, 뭐해, 이게? 드림의 천러, 넥스트! 드림의 지성입니다! 이걸 모른다고? 이번엔 저희가 텔레파스 챌린지를 통해서 저희가 얼마나 일심동체인지를 확인해볼 텐데요! 바로 가볼까요? 그럴까요? 가보시죠! Let's go! Let's go! 야, 이거 몰라? Beautiful light, beautiful heart 나 여기 내 구역 아니야 나 옆에서 쉬고 있어 아, 그래 형, 난 뭘까? 이건 뭐야? 잘 보세요, 심장이요 이게, 그게 다 다르니까 그게 오히려 미친 거야 매력이야? 어, 보면 겹치고 하면 다르는 게 그게 되게 좀 그림이 안 예쁘거든 이건 안 다르면 뭔가 각자의 개성 느낌인데 어, 그렇죠, 그렇죠 다음 제시어 주세요! 바스켓볼 야, 그냥 이렇게 농구는 드리블 아니냐, 솔직히? 농구는 슈팅이지 야, 드리블만 해 너, 너 드리블로 점수 내? 형, 형, 뭐 한 거야? 드리블 나도 리얼한데? 그건 약간 좋았어요 팔, 무조건 그냥 사나 그럼 뭐 했어? 오 오 처음이다 웬일이야 오, 우리 척다 웬일이야 우리 너무 잘 맞아요 신나 아아 테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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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으로 치기 맞다 볼 수 있잖아 어 나는 서브 어 나도 서브하기 직전 서브하기 직전 서브하기 직전 이런 동작이 안 나와 아아 나는 우리 과정 보여주는 거지 응 그치 저는 왼손잡이라서 어쩔 수 없이 달라요 맞아요 잘했어요 슈퍼맨 아 이건 너무 좋다 하나 둘 셋 아아 진짜 진짜 이렇게 이거를 모른다고? 하니 넥스트 이건 말하지 않아 말 안 알겠지 네 다이빙 아아 아아 이거 지인이었어 이거 지인이었어 이건 지인이었어 드디어 다이빙 더릴라 다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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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몰라 아들 사이도 고릴라를 모를 것 같아 괴물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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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원숭이 큰 아 그거 아 그거 다시 뭘 다시 자연스럽다 엥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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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싫어 한 번 춤을 봐 봐 엥젤 수화의 춤 엥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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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싫어? 그냥 한 가지 엥젤 이건 악마잖아 엥젤 형은 뭐였는데? 이게 뭐야? 엥젤 구원 저희의 점수는 10개 중에 총 2.5개를 맞췄네 와 앞으로도 저희에게 보고 싶은 콘텐츠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그럼 또 만나요 펜션 패밀리 안녕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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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arium 저의 inner 끝